고난은 시야를 좁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고난의 나쁜 점 중에 하나는 시야를 좁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거나 막혀 있거나 답답할 때 생각과 감각이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난 그것만 생각해요. 문제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돈 문제에 막혀 있었던 경험이 있죠.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너무 급한 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 돈 돈 돈. 넉넉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돈 없어가지고 뭐 처리 못하는 게 있거든요. 돈밖에 안 보여요. 그 돈. 고난이 우리를 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보셨어요? 암에 걸려보셨습니까? 저는 걸렸는데. 암에만 매달려요. 이렇게 맨 암밖에 안 보여요. 성강도 암호스밖에 안 보여요. 암. 회사도 암웨이 뭐 이런 거. 예스라고 하는 거. 암요 암요. 자꾸 이렇게 되고. 그런 거예요. 혈압 올라 보셨어요? 혈압 암 떨어질 때 있었거든. 그랬더니 혈압만 보이는 거야. 하루 종일 혈압만 재고. 빨리 떨어져야 되니까. 혈압. 혈압. 수술하고 나니까 혈압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에 접하게 되면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지는구나.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고난은 시야를 좁아지게 만든다. 하나께서 우리를 잠깐 이렇게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보라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제일 좋은 가르침은 시야를 넓게 만드는 거예요. 높게 만드는 거. 좋은 게 말씀이죠. 말씀으로 가면 말씀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넓어지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여행 다니라고 그러잖아. 문제만 쳐박혀 있지 말고 여행만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 세상에서 좀 시야가 넓어지려면 여행이라고 그러고. 최고는 선교 여행이죠. 선교 여행 떠나서. 선교 많이 간 사람 만만치 보지 마십시오. 엄청나요. 시야가 엄청 넓어졌다고. 세상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고린도 아니 고린도 아니 고린도 아니 요한 게시록에 있던 상황은 고난받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시야가 좁아져 있을 건데 4장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5장에서는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보좌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러면 이 시야가 좁아진 것에서 확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야곱이 형한테 죽임당할까 봐 고민고민하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물을 열어주셨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거기서 풀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알아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보호자를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열린 하늘을 바라봐라. 그런 거죠. 요셉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깨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거. 하늘 보는 거죠. 하늘의 말씀. 그러니까 좁아지지 않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렇게 좁아지게 되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내 힘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친 거를 열라 그래요. 그런데 힘으로 못 연다. 이거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한번 써보십시오. 젊었을 때, 20대 때 나름대로 힘이 있잖아요.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부딪히는 게 좋아요. 써보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힘으로 되나. 닫혀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옛날이니까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 뚤뚤 마른 책에 임봉을 붙였거든. 띄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띄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띄면 황제인이 있다 그러면 죽고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 쫄만한 일이라고.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 그거 확 뜯어버리면 되지. 그거 임봉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시나면 뭐라 그럴까. 엄청난 자물쇠. 자물쇠 7개까지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 그런데 그거 열쇠가 없거나 번호를 몰라. 못 풀어. 내가 열쇠 여는 사람도 아니야. 그거 답답한 거죠. 문이라고 합시다. 닫혀있는 거예요. 그게 임봉이거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문이 닫혀있어요. 닫혀있는 게 한 7개쯤 있다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여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을 어떻게 힘으로 잡니까. 자물쇠를 어떻게 힘으로 잡았던 게. 우리가 헐크예요. 그걸 어떻게 뜯어. 힘으로 백날 해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닫혀있는 문제가 뭡니까. 근원적으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우리 삶의 문제. 다 닫혀있다고. 닫혀있는 거 본능적으로는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힘 있는 천사거든. 힘 있는 천사가 임봉을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연다고. 그래서 누가 열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안 되니까 울었어. 울어도 안 돼.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있는데. 울어도 안 되네. 힘 써도 안 되네. 544장인가. 우리 찬양 불렀어야 되는데. 울어도 안 되네. 힘 써도 안 되네. 먼지대도 안 되네.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 안 된다니까 해보라고. 빨리 해봐야 돼요. 544장. 울어도 안 돼요. 1점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 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힘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나오잖아요. 힘으로 안 돼. 울어도 안 돼. 애써도 안 되고. 그런데 믿으면 된다. 찬송 4절이 그랬던 것 같은데 믿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 가운데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냐면 한계를 통해서 레슨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이렇게 해보면 20대 때 안 되는 게 많을걸.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생각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안 풀려요. 밟아도 쳐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래서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 빨리 깨달아라. 그러는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돼. 안 될 때는 물론 하나님께 곧장 가는 것도 제일 빠른 방법인데 혹시 그게 안 된다면 빨리 주변 정리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주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이 도움도 되지만 방해가 되는 거 아시죠? 주변 사람들이 딱 내 수준이거든. 그 주변 사람들과 맨날 교제하니까 자아가 강화되는 거야. 맨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주변 사람과 비슷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또 주변 사람 만나면 똑같아지고. 똑같아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안 좋아해도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 사람부터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좀 외로워져야 돼요. 사람이 변화가 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이니까 외로워져야 돼.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그러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게 1순위예요. 빨리 끊어야 돼. 그리고 내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아니면 혼자라도 있으라고. 주변 정리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되게 마귀가 또 한 가지 얘기하면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방법이라고 그러죠.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주변 사람이야. 주변 사람을 통해서 회개할 만하면 또 잡아댕기고. 이게 개바구니라고 그러잖아. 개바구니에 뚜껑이 없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크랩, 크랩. 옆으로 기는 개. 멍멍 개가 아니라. 발음 아시겠죠. 크랩. 개바구니.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놈이 탁 쳐서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놈이 탁 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변 정리하지 않으면 한 마리만 있으면 나온대. 그런데 여러 마리 있으면 못 나온대. 개바구니 사이잖아요. 주변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계속 있다고. 제가 교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교제권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만 남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제가 남녀 교제 중에서 최악의 교제를 알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서로 만나서는 안 된 사람인데 만나고 헤어지질 못해. 그게 어떤 조합이 최악이냐면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불안형.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형과 회피형. 이 두 사람이 만나면요. 둘 다 상태가 안 좋은데 너무 찰떡궁합이야. 강대사 국합이라는 말씀 안 되지. 찰떡좋아야. 안 떨어져. 왜냐하면 회피형은 특징이 뭐냐 하면 거절을 두려워해. 그래서 마음은 닫고 살고 회피하잖아요. 직면 안 해. 그런데 불안형은 어떠냐 하면 항상 불안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불안한 게 정상이야. 그래서 안정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만나면 막 긴장되고 불안하잖아요. 아드레날린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럼 그건 사랑이야. 그러다가 익숙해지거나 평안해지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불안형이야. 이 사람은 불안해야 되거든. 그래서 외만큼 만나면 좀 될만한 거 헤어지고 될만한 거 헤어지는 스타일이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형. 그런데 회피형은 만나려고 하면 도망치거든. 만나려고 하면 도망치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느껴져. 이건 진짜야. 그리고 회피형은 맨날 회피하는데 그래도 은근히 따라와주길 원하거든. 그런데 이 불안형이 맨날 따라와. 그래서 못 헤어져.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그 늪형의 만남이 이런 거야. 둘 다 망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불안형과 회피형이 만났다 그러면 절대 안 헤어져. 계속 징징대면서 계속 사귀어.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살아. 교재 한 10년 하는 애들 있잖아요. 다 불안형과 회피형이야. 믿어두세. 내가 젊은이 볼게. 엄청 많이 했어. 이런 애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불안형과 회피형.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어떻게든 떨어져야 돼.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어요. 엄마가 불안형이야. 그런데 딸이 회피형이야. 그러면 그 집안은 엄마하고 딸하고 붙어서 나쁜 역량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헤어지지도 못해. 그리고 둘이 사랑한대 맨날. 사랑은 좋아하고 있네. 빨리 헤어져야 돼. 헤어지고 빨리 끌고 나서 새벽에 철학에 들고 나와야 돼. 둘 다 들고 나면 안 돼. 하나씩 하나씩만. 그래야 그게 깨져요. 엄마하고 딸하고 얼마나 나쁜 역량 미치는 집이 많은지 알아요? 둘 다 망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불안형은 모험형을 만나야 돼. 모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사명이라고 하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 같은 사람. 그러면 불안한데 회피가 아니라 불안한데 모험형을 만나다 보면 뭐라고 그러죠? 계속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일은 이루어져. 우리 집이 그래요. 우리 집이 딱 그런 집이야. 되게 불안해하는데 뭔가 이루어지고 해서 불안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만남을 잘 만나야 돼요. 회피형은 성실, 충성형 만나야 돼. 회피형은 특징이 뭐예요? 새로운 거 싫어하지만 뭐 하나 맡겨놓으면 맞다 싶으면 거기서 지루해야지도 않고 꾸준히 하잖아. 서머나 교회형.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옆에는 꼭 회피형이 하나 있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안나 할머니 뭐 이런 거. 예수님 올 때까지 84년 동안 죽치고 앉아 기다리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중간에 시집을 가든지 뭐 이러지. 죽치고 누가 앉아 있어. 회피형이기 때문에 그래. 잘 만나야 돼요. 시무원과 만나가지고 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잖아. 충성스러운 사람과 회피형. 이거 계속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그만할게. 내가 아예 젊은이만 다 모였다 그러면 이런 유형 나눠가지고 쭉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나서 시너지도 있지만 헤어져야 될 것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살다 보면 막히고 힘들고 뭐가 안 되고 이러면 멈추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뭐 하여튼 거기 답 없다는 거 빨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망해야 돼. 뭐가 망해야 새롭게 시작되지. 그 과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빨리 헤어지십시오. 어떤 때는 끊어버리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우리 시야가 고난 때문에 메어 있어가지고 좁아지는데 예수님 바라보면 되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여시는 분이니까. 막혀 있을 때 예수님께 확 나가면 비약적인 도약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여시는 분이라니까요.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누가 뗄까? 울고 있었더니 내가 떼야지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 소개를 이렇게 하죠. 유다지파의 사자다. 라이언. 강한 자다. 그런데 그게 이중적이죠.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다. 어린 양은 약하지만 일찍 죽임을 당한 대속의 피를 다 흘리신 거죠. 예수님은 어린 양 이미지와 사자의 이미지가 다 있다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린 양 아니에요. 이제는 사자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뿌리라고. 이걸 골로세서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선제설.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거. 예수님이 좀 늙어 보이는가 봐. 그래서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냐. 예수님의 선제설 그런 거 나오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앞섰다. 뿌리. 또 신학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제설. 선제하시려는 골로세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신학에서도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분이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신다. 여러분 삶의 문제 예수님께 나가면 열립니다. 보입니다. 비약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20대 때 이것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다 막힐 때 왜 막히게 만드느냐. 빨리 예수님께 가라고. 예수님께 가면 열려요. 이게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경험이고 이게 요셉의 경험이고 그런 거라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이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은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놈들은 온 땅에 불안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리고 여셨다. 그런 얘기죠.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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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건 뭘까. 완전수니까 일곱 뿔 그러면 뿔은 능력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완전한 능력. 일곱 눈 그러니까 다 아신다. 전지, 통찰력. 일곱 눈이 있거든 다 보신다. 그런 뜻이고. 일곱 영 그러면 성령이겠죠. 완전한 영. 성령 충만하고. 그 정도는 대충 해석하시겠죠. 이거 일일이 따져서 이게 뭐냐 뭐냐 하는 거 그거 이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거 필요 없고. 이게 암호잖아 암호. 왜냐하면 요한계시를 읽을 때 로마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죽일 놈들 망할 놈들 그러면 잡아가잖아. 그럴 때는 암호로 쓰는 거지. 로마를 뭐로 불러요. 바벨론으로 부른다고.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야. 그러면 로마가 무너졌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숨어서 보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뻔한 얘기들이지. 믿는 사람끼리 코드가 있잖아.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뭐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냥 고난당한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때려 맞춰서 다 맞힐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다 틀리지.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보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 전지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다. 성령과 함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분들을 여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창세기 일정에 나오는 왕노릇. 종노릇 다자고 왕노릇하게. 다스림.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된다고 그랬죠. 열심히 나자빠지면 돼. 걔네들은 낳고 또랗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번식만 하면 안 돼. 다스려야 된다고요. 다스림의 회복. 그게 왕노릇이죠.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나라, 다스림. 제사장, 중간 역할을 하면서 다스리는 거죠. 구원하는 거. 그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이 학교에 드리는 새 노래가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다스림이 회복이 된다고. 다스림이. 왕노릇이 회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다스릴 게 만들어준다고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족석과 방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아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로 사리로다 하더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구원 받았다. 그거죠.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야 구원이고. 그 다음에 왕노릇인데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다스림은 뭘까요? 세상을 이긴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능력과 함께 힘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값없이 주시는 능력.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믿을 크리찬들은 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하나님의 한량함도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세상을 이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맨날 그래.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러지 마요.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이겨야지. 맨날 힘들다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이야. 자꾸 나한테 힘들어가면 어떡해. 잠깐만 뒤통수를 치는데 누가. 뒤통수를. 그래도 뒤통수 치는 게 낫지. 앞통수를 쳐봐 그거 더 힘들지. 억울하다. 막 이러거든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왜 그런 이상하게 얘기해요. 젊은이들 잊지 말라고. 세상은 뒤통수 치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배신하는 게 세상이라니까. 여러분 친구 있다 그러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측근 친하다 그런 사람 있잖아. 사랑하는 거야. 늘 배신할 수 있어. 아니 자식도 부모 배신해요. 그런데 누가 배신을 안 하겠어. 특별히 뭐 스승님 스승님 하는 애들이 배신해. 너무 그러면 또 그런가 하여튼간에 그래. 뒤통수는 누가 치느냐 하면 제일 많이 웃어주는 사람이 뒤통수 쳐. 저기 웃어주지. 동강이 날 웃고 있지. 제가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 동쪽에 칠지. 동쪽에서 빛이 황 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 얘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거죠. 뒤통수를 쳐도 배신을 해도 될 만큼의 넉넉한 은혜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경쟁하는 거 아니야. 도토리 키재기를 해가지고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철학에도 안 나온 이 한심한 사람들. 분명 패배할 거라고. 왜냐. 은혜가 없잖아. 은혜가 없으니까 얄박한 거 가지고 또 경쟁하고 살 거 아니야. 그럼 이기면 이겨봐야 도토리 키재기지. 50번백버지.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 압도적인 은혜.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아야 돼. 우리는 1만 달란트. 달란트가 34kg니까 여자 몸무게 한 반쯤. 반이라고 너무 큰가. 68kg니까. 힘들다 하여튼 가네. 그래. 하여튼 가벼운 여자만한 무게가 1달란트야. 1만 달란트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조라고 그래. 100조. 하나님께 부르니까 100조의 은혜를 받았다. 100조를 받았다가 100조를. 100조를 막 탕감 받던지 내게 주신 거 아니야. 내가 100조를 갖고 있어. 나 100조야. 나라들 100조 말고. 돈이 100조가 있다고. 그런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100데나리오를 빚졌는데 안 갚아. 데나리오는 하루 일당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천만 원이야. 천만 원. 천만 원 빚진 자가 있어. 내가 100조가 있다니까. 천만 원 이거 용납 못해? 하고 남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조의 은혜를 받아야 돼.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날마다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나는 오늘도 50데나리온 뒤통수를 맞아야지. 오늘도 50데나리온 뜯겨야지. 뜯긴다 그러면 누가 줘야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진짜 그래. 우리 교회 사회에 계속 그랬어. 하나님 앞두지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주시니까 여기저기서 50데나리온 씨, 50데나리온 씨 이렇게 뜨다가 당할 생각에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러니까 받는 분들에게도 기분 나쁠까? 하여튼간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왜 가능하죠, 그게? 그게 은혜거든요. 1만 달란트의 은혜.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 그거 아니면 맨날 뒤통수 쳤다 그래서 나는 앞통수 치고 배신 당겼다 그러면 난 10배를 갖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맨날 더글놀이 보면서 기뻐하고 이런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 200데나리온인데 이놈이 내 전재산에 반해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 그럼 싸워야지. 나도 200데나리온 밖에 없는데 네가 100데나리온을 안 갚으면 어떡하냐? 뒤통수 치냐? 또 친구를 하며 배신하냐? 안 갚고 튀면 어떡하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거 이해되지? 이해 안 돼요? 그럼 그건 넌 크리스찬이지.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누가 그렇게 살래? 예수님 지금 말씀했잖아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하려면 은혜를 주신다고 다스린 능력 주신다고 권능 주신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계속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은혜 만땅 채워.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성령 충만해. 은혜 충만해. 뭐 충만이 만날라도 돼야 100조 100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충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당할 생각하고 살아. 제가 일주간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계속 받은 거 하나도 없네. 정말 나한테는 진짜 선물하는 사람도 없어. 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 일주일 동안 받은 거 하나도 없어. 나 정말 하나도 없어.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아 있구나. 교회에서 밥 갖다 주는 거 밥 받아 먹었어. 그 정도. 그 정도. 그것도 감사하지. 너무 감사해. 송집사님 감사해. 송경기 집사님 감사해. 그렇죠. 감사해. 감사하지 이것도. 매달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월요일날도 누구 줬지. 화요일날도. 월요일날 교육자도 다 먹었어. 줬지. 월요일날 크게 줬지. 오늘은 누구 만나려고 그랬는데 피했어 내가.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부족해가지고. 줄 게 없어가지고 피했지. 세 번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압도적인 은혜를 주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걸 여러분들씩 세상 표현이에요. 난 당할 생각하고 살아 맨날. 오늘 또 어떻게 당하지? 이유가 뭐냐. 나 엄청 은혜 받았거든. 은혜가 뭐예요? 값 없이. 나 공짜로 받았어요. 막 하나님 탕감해 주고. 막 그냥 누가 줬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백조 받았는데 50대나리온, 100대나리온을 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젊었을 때 이런 세상 사는 방향이 틀린 거죠. 우리는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간다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쪼어놓은 게 뭐 없죠. 10편, 3편, 6절. 천만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난 쫄지 않는다. 그러잖아. 천만이 둘러진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천군, 천사들 보내주고 승리 주시는데.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잠깐만 까불면 기분 나쁘니까 악인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셔서. 내가 지금도 기억난다. 옛날에 내가 이거 뭣도 모르고 이거 놓고 기도했어. 어떤 방해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그 장로의 이를 꺾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진짜 이가 꺾였어. 그래서 그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 치과 가서 이 다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더라고. 내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달라는 게 아니었는데.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임플란트라도 하게 해주세요. 잇몸이 살아남아서 임플란트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 조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꺾으셔서 하면 이를 끼가 꺾여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죄송도 하지만 그게 압도적인 은혜죠. 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건방지게 교만하게 나가면 내 이득 뽑아버릴 거 아니야 주님이. 겁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겁나 그런 거 아니야. 자녀가 뭐 겁나겠어. 그만큼 은혜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인들 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 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만 달란트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백단의 의원들 용서하고 용납하고 당하고 뒤통수 막고 저러고 사나. 뒤통수 막는 것만 보지 말고 일만 달란트 은혜 받은 걸 보라고. 그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나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런 거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이 다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사느냐. 기도와 찬양 이렇게 나오죠. 기도가 어디 나오지? 기도. 8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장로들의 기도라. 기도고. 또 하나는 뭐죠? 찬양.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찬양 3개 나오는데 그제 첫 번째예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성리는 것과 남자 칭찬하는 게 비슷하고. 여자분들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 주잖아요. 남자 칭찬하는 게 입으로 너 잘했어. 그것만 칭찬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어보는 거.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아는 거 물어보면 남자들이 되게 기뻐해.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성도하고 얘기를 쭉 말하다가 공량미 300석이 얼마인지 몰라서 설명해줬다고. 300석이 300가마니가 아니고 그게 10kg에 4만 원씩 시면 하나 1억 7천 정도 되고 옛날에는 쌀이 더 귀했잖아. 지금보다. 그래서 한 가정이 평생 먹고 살 렉수래.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 그러면 한 18억쯤 낸다고. 그러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18억쯤 받은 거라고. 큰 돈이죠. 그렇게 설명해줬더니 이 성도님이 되게 기뻤는가 봐. 원래 깡통이었는데 뭐가 채워지니까 기뻤는가 봐. 카톡 프로필에 공량이 상배했어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너무 기뻐서. 저는 남자야. 너무 기뻐서. 아니 그 별거 한 얘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거나. 또 만나면 또 얘기해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해 줄까 지금 연구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도대체 반응이 없고 뭘 해주면 인터넷에 다 있다 그러고 네이버 찾아라 그러고 검색하라 그러고 반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물어볼 때 기도할 때.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표현 잘해야 돼요. 기도. 그냥 미주할 고주할 다 해. 사무엘 하트인데 보세요. 사울 죽고 난 다음에 당연히 올라가야지. 근데 올라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사무엘의 이장에 그러잖아. 묻잖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겠어. 물어보라고요. 잠깐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영광이 된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선물을 사주면 사용하라니까. 사용하라니까요. 어떤 성도도 그 성도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매 성도인데. 제 기억에 말레이시아라고 생각하는데. 말레이시아 어디 갔을 때. 원주민 입는 그 치마 하나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분은 맨날 그 치마만 입고 다닌다고. 성교 올 때 편하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갑자기 몸이 영광스러워지는 걸 느꼈어. 아니 얼마 안 가지만 내가 사준 거라고 계속해서 저렇게 입고 다니고 하니까.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난 세상에 준 거 필요 없어. 창세기 14년에 나오잖아요. 나브라함도 소도망이 주는 거 필요 없어. 나는 너 때문에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로만 채울 거야. 그게 영광이죠. 남자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자매들 남자 칭찬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잠깐 물어보고. 물어보는 게 영광이에요. 물어보는 게 칭찬이야. 그리고 뭘 하나 주더라도 사용하는 거. 사줏던지 맨날 잡아가 놓고 보이지도 않고 줬어? 이러면 열받지 진짜. 그런데 작은 거 하나라도 사기다 보면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준 거로 다 꾸미고 다니고 물론 촌스럽겠지. 남자가 사는 건 되게 촌스러워. 그렇지만 사랑은 받을 거라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나를 채우겠습니다. 그럼 최고가 되겠죠. 오늘 이 본문 쭉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묶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에 대해서 찬송하잖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좋아요. 그걸로 살 거예요. 그러는 거라고. 대부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원리하고 똑같아. 예를 들면 아이유가 연예계에서 롱론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노사연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아이유 엄마보다 노사연이 나이 더 많대요. 가수 노사연 알죠? 노사연. 인연 불렀던 여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몰라요? 노사연. 모르면 간덕아. 노사연. 사연이 많은 여자야. 노사연. 그런데 아이유가 노사연한테 언니라고 부른대. 엄마보다는 아이 많다니까. 아줌마 그렇게 안 부르고. 언니. 노사연이 그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대. 아이유가 나를 언니라고 부른대. 사연이 언니. 이상하네. 노사연 언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연예계에 오래 있을 아이다. 그러면서 노사연이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는 탁 보면 안 돼. 탁 보면 자기는 매의 눈을 가지고 있대. 연예계에 오래 있을 아이와 빨리 없어질 아이를 금방 안 돼. 표현하는 거예요. 물어보든지 아니면 높여주든지 사용하든지.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표현이 예쁘잖아. 상대를 배려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머무르려고 하면 표현을 잘해야 돼요.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감사하든지. 감사는 좋은 게 머물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좋은 게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싸기져버리면 없어질 걸. 머무르게 만드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는 나는 이해 안 앞두고 공감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도전이 가능해요. 감사 안 하면 맨날 의심하니까 자기 수준의 것밖에 못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하면 엄청난 걸 보여주시거든. 그런데 내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래도 그곳을 향해서 자기 몸부를 집어던질 수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을 가지고 커지는 경우는 없어요. 젊었을 때 잊지 말아요. 대부분 여러분이 대박 터지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진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게 사실은 불로우전이야. 새로운 길이라고. 이런 얘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가수 가운데 장윤정이라고 있죠. 장윤정의 무명 시절에 자기가 처음 노래를 받을 때 좋은 노래 받으려고 애를 썼대. 그런데 자기 소속사에서 이상한 노래를 주더래. 그래서 울었대. 그 노래 때문에. 그게 어머나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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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이런 거 모르나 옛날에. 어머나. 어머나. 너무 싸구려 노래같이 보이고. 자기가 너무 없어 보이는 노래들에.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다음에 젊은 여자인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 그게 너무 싫더래. 좀 비싸게 놀고 싶은데 다 줄게요.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다음에. 헤어지면 남이 되어 모르는 척하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것도 너무 싫더래. 헤어지면 남이 되면 그냥 등에서 빗을 꽂아야지. 이러면서. 더글로리 영성이 있었는데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런 처절한 여자 같은 모습. 그래서 되게 싫어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것 때문에 몇 번 울었대. 그런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이것 때문에 대박 터진 거예요. 장류정이 된 거라고.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옛날에 기독교 방송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디 나와서. 엄정화도 그런 얘기를 하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가 그거 했다고. 간증하는 거였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거 봐. 엄정화가.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싫었던 노래가 페스티벌이라는 노래래요. 응원가 갖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대박 터졌다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노래 얘기해서.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이상한 노래 있어요. 이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늙어 보일까 봐. 내가 엄정화 얘기를 왜 하지. BTS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하여튼 그래. 하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기도하고 물어보고 찬양하고 사용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상상도 못하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누구에게? 순종할 때. 승리. 성결하면 작은 승리 주시고 순종하면 대박 터져요. 젊었을 때는 순종을 통해서 이런 대박 터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오늘 5장에서 이 말씀을 꾸게 달았으면 좋겠어요. 답답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자꾸만 시야가 좁아지고 소갈머리도 좁아지고 자꾸만 쫌생이 돼. 젊은이가 젊은이 같지가 않아. 이렇게 위축된 인생. 맨날 3포 시대, 5포 시대 이러고 있어. 절망만 바라보고 우울하고.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손잡고 예수님 바라보자고. 보자를 바라보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라보고. 그런데 그분이 사자야. 다이세 뿌리야. 그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선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항상 승리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